상사여행 니가 아직 데드가시 없다고 놀래다는데 그래서? 챌린지 디스퍼스 첼런지 매우 매우 뒤쾌어 아 보상을 준다고 하면서 때리는 저거 오 개구리콘 보내셨네요 와.. 돈이 될 수도 있겠다 바라네 비방을 프로뽕판으로 찍은 센스 덕분에 원프로운을 타게 되는 나비오크, 조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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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행복해 보이는데 아, 행복하자 밴드? 아아아아 뭐 나쁘지 않네 배려 좋지 배려 좋지 배려 좋지 도전공을 원했을 뿐이야 하하하하 티카론? 티카론 굿 인터 레스팅 오 굿 아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방금 병지 같았어 병지를 따라했으니까 병지 같겠죠? 왜 따라했지? 렛츠건 전배인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전도사배원 여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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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도왔어 방금 아야야야 악마방마다 발끼될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그냥 천사만에 놀아야겠다 그래 모든게 완벽할 수는 없어 맞아맞아 긍성적인 마인드 포지티브 마인드 에브리틴 캔트 비어 자켓지 오케이 여어 아 이게 좀 아쉬운게 칼방 문을 못었나 말이야 칼방 문을 못 열어 우리 유일한 게스키와의 차이점 일단 초반에 열쇠 이거로다가 폭탄 때 이런걸 좀 폭발 부족했는데 아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우와 뿐이었다 확실히 폭탄보다 약하긴 요즘 방어리할게 왜 더욱 으 아 암서스 와 부당석이야 크흐 쩝 오 O Bye 백 오브 얍 워 와 Fly it up 포옹 통이 좋네 오늘 아, 쌩 어우 오우 와우 먹는거보다 더 유후타야 말도 안되네 아 무리없고 잘 안되구나 그럴수 미러 아아아이 못 뗄 뻔 못 뗄 뻔 해서 굉장히 방금 진짜 느낌이 안 좋아해 진짜 어 빠라빠라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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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들을 때마다 좀 웃기시네 야! 생각보다 똑같다 진짜 신기하노 많이 좀 빚어보셨는데 잡아야지 아아 당연한거야 진실하다 예? 그래? 네네 후 오! 아니 정몰이 개오지네 흠 흠 빠빠빠빠빠빠빵 흠 흠 흠 아아 블러지어 블러지어 폭탄 어떻게 대학선으로 나온거지 절골렘의 육원수 와 진짜 대한식 폭탄이 많아 폭탄이 많아 한 열쇠각조에 있는거 폭탄이 많아 폭탄이 많아 폭탄이 많아 오오 오오오오오 니가 안 맞지 안 맞지 아이고 아구 아까 아까 제가 하고 있잖아 아니 걔가 나한테 안 오게 돼 있긴 한데 정말 아다리가 안 좋아서 오는데 정말 아다리가 안 좋아서 이러퇴까지 다 와가지고 멈췄네 막 내면 돼 네 하면서 이제 나가줘야 하는거고 선사방하면 가야돼 게미지가 기원이란거지 와 게미지 기원 게미지 말하자마자 바로 게미지 열쇠가 또 안나오네 이러면 또 열쇠지겠지 어미지나올거같은데 하여튼 쓸리가 없지 오 열쇠 뭐야 와 열쇠 부족하자마자 여기서 여섯개 쥐는데 아이작이 언제부터 콜리카드가 부족하느라고 말하려고 하자마자 콜리카드로 주네 뭐지? 일본어 채팅이 있다 효우와 오겐키 데스카 노우 노우 이래야돼 일단 부정 오겐키 데스가 좋은 하루였으니까 아닌가? 오겐키 데스카 오늘 어땠어요? 이런 말 오우 럭키 배드 아 덜 족같이 아 나 맥주 사러 가라고 싶은데 밥에 비가 너무하냐 오우야야야야야야 나 다천석에다가 실드취함 이하자마자 괜히 실드취함 하나만 있어 걔 하나가지고 나 굳이 모으면 안한거야 으흐으으 지키 끊으면 안돼 지금 약하네 그냥 때리면 안 되겠다 아 아 안 열리는 것까지 있나 예상 못돼 오 오 써봐 락 다운 아 70 아 80% 안 열린거지 이거 아 채팅이 오버맛이더라고 찐바마 80% 어디안나? 죽겠냐고, 어디안나? 내가 너무 양심이 없었다. 카드가 뭔데서 본인은 좀 통한건 아니냐고. 어우, 칼가... 방금 뭔가를 본거 같은데? 방금 뭔가를 본거 같은데? 전세민 입대 날씨 자꾸 까먹는 이유가 얘가 약간 X같으면 X같다고 표현해서 X같다는게 약간 그런게 없어. 그래가지고 얘 왜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민주밖에 안 나오다고? 10월 10일이었나 15일이었나더. 성진이? 아 병진? 이건 아이템 블라인드캠 먹으면서 안좋은거라도 바로 필요하면 되는건가? 갑자기 생 안에 안필래. 오, 대나? 내봐야지. 통과 될거같. 살강 먹으라이브. 으에엉!!! 이제 안찾다.. 역카드 진짜. 저번에 일방 들어가자마자. 우리 밀더꺼가 처음 나왔는데ほands ㄹㄴ ㄹㄹㅇ 니가 있어 ㄹㅇㅇ ㄹㅇㅇ ㄹㄹㅇ ㄹㄹㄹㄹㄷ ㄹㄹㅇ 우оме는 아까비 테러스로 나왔으면.. 콧뎅 와우 알게 있다고? 아니 그걸 왜 버리자마자 말하지? 물어본거야 이제 진짜로 물어본거야 와 이거 이거 잡고 나 어렵네 뽑아가지고 룸백이 그나마 지금 뭘 해줘야 하는데 뭐 해주는게 없어요 이 새끼는 근데 저거 이거 뭐냐 샷픽기가 문 열던가 기억이 안나네 어 어 이런거 더 확실하게 좀 기억해야 되는데 아 확실한거 제드키냐 근데 티어 어디? 랭카나 여기가 16레벨인 이런 뮤비한테 지금 랩 티어를 물어보네 야 제발 맵 안보이네 저 좀 안걸리면 좋겠다 야 근데 그거 안가져가냐? 뭐? 어깨 맵볼이 뭐고 무슨 아이접 오브 아이접 오브 아이접 아 이거 자막 언제 끝나 이거 스티치랑 같이 쓰면 좋다는 말이 있긴 한데 이거 스티치랑 같이 쓰면 좋다는 말이 있긴 한데 이거 자막 언제 끝나냐고? 또 있어 있어야 돼 스티치랑 같이 쓰면 이거 스티치랑 같이 쓰면 뭐냐 펠버 두번 맞네 이거 무적이네 어우 바로 왔는데 아 나 지금 3분의 1 정도 했어 예? 얼마달인데? 21분 저는 나쁘지 않은 편이 저 정도는 아이디 포커 오 포커 와 실드티어가 뭐 아 또 너야? 음 실드티어 스티치랑 같이 와 유동민이 벌써 3명 날때가 됐다 신기하다 으어어 대포 이 ayuduts 어어 uits 마이 지금 간바를 그냥 레시켰었잖아. 재밀이 있더라. 얘 처발린 적이 없어서 그런 듯. 나 이겼어. 나도 이거 스피치 안 들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 오케이. 간격 배려. 아 사거리. 아... 아 이 색깔도 계속 갔네. 진단. 약간 뺄수던 칼. 오케이. 진단 칼. 네. 너다 뺀 듯. 택총. 아 애매하네. 아 너다 뺀구나. 왜 육원수냐고. 아 왜 육원수냐고. 육원수가 해봤잖아. 그거를. 아이씨. 개. 아. 뭔 소리야 이게. 27% 안 열리겠지. 그냥 초코 쓴다 이거. 안 열린단 말인데. 야. 야. 다 혹시만 죽여놓자. 열. 와. 뭐야. 아아. 아아. 오케이. 죽여놓고. 오. 야.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거의 처음으로 칼 한번 볼게. 안 열려지. 상관없어. 예상하던 결과에 또 뭐. 37%밖에 안 됐어. 30% 안 열린다. 30% 열리겠네. 지금. 아이고. 그것도 열릴 때가 있어. 맞다. 난 초코 잘 떴다. 열려? 이러면서. 아아. 내 비 안 보이네. 응. 너무 양산형으로 생기긴 했어. 기억이 안 난다. 재미로.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난다. 머릿속에 담아준 게 아니라. 저걸 빠지는 고양이들을 보냈다고. 얼굴 형도 그랬지? 근데. 근데 강아지라고. 아 그래. 강아지 강아지구나. 몰랐어. 와.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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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날짜 정신 나온다. 오? 섭섭! 이 동eron wish. 끔고 ninguém 가버렸고. 야 mów만. weniger. 사람이 안 좋네 불씨 배달을 하게 날개하네 언젠가 보겠지 세나보 검은색 해달라 했는데 검은색이다 검은색이 저걸로 말한 걸까? 어디서 재였고 어 스피드 물 검은색 있다 아이가 아예 검은색이 빨간색이 검은색이 빨간색이지 아까와는 다른 데미지를 보여요 셔츠가 하얀색이잖아 아 아까만 그건가?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어? 어? 나 이거 나온 거 처음 알았어 나도 나도 눈 한 번 안 떨궜지나? 어? 91원 다 꼴아박니다 바로 약간의 시간이 걸릴 예정 아 이거 홀릭할 수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 아아 이거 뭐야 어? 이것도 나오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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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orld 가능하냐고 차기 가능? 자궁부터 찾기 힘든데 개 빡세네 그래도 가장 높은 곳 이게 바로 왼쪽대 이 바로 왼쪽? 아 어 아이고 바로 왼쪽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어디어보기 어디가던데 해봐라 그럼 그러니까 답이 없는데 더 가보는 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해봅시다 어 나 비만 안 왔으면 바로 쏘려라 아직 아실 것도 없다 여기선 특수막이 없어서 여기 실력으로 깨야 되는 건가 맞아 조찜이니까 가자 모르겠다 쟤아 최대한 맞으니 범죄로 싸우는 거 거의 처음인데 좋네 내가 범죄로 싸우는 건 거의 처음인데 쟤 진짜 재미있어 이거 아 분신이 이쁘다 수사지 한번 염 돼 야 와우 드리스 때리며 녹색 때문에 맞네 성립 가둬 오! 수리피어로 막았어 이게 아니었던거 먹기 애매했어 이거 수리피어로 안맞지 오우 맛맞지 와우 진짜 좋은 카리 와 다행이다 뭐요? 이거 시키지? 힐트